여러분들과 구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신 수양을 위해서 정신 건강과 체력 단련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실을 뛰고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체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이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장원! 아악 힘은 땡기 땡기게 있어! 이렇게 춤을 잘 configure! 어우! 가입한 발걸음을 배워보시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너무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인스타사람들도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첫째 보겠습니다. 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몸짓만 좋아하게 시험을 잘 받아야겠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여러분 2008년이 반갑습니다 오늘 새해는 공주가 되시길 바르겠습니다 해피니아가 다같습니다